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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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훈이 친구 준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장훈이랑 보고했는데요. 혹시 장훈이 집에 있어요? 아니 방금 나갔대. 그럼 장훈이 그냥 배송장으로 오라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했던 딱 다 먹기만 한 장이면 세상 다 가졌지. 이 놈이란 찐디찐디. 그댄 나아있나봐 행복의 기준이 이렇지 않매게 저. 했던 미니깐 믿음직하게 360도 돌면신이 났어. 한판 아래로 묻혔던 PC방. 유년식이란 결을 얻었지 심심함에 왔넣고. 없었으면 했던 철골은 오락기밀 깨돌이는 광어로. 방과 후 모여 내리지면 딱지. 사이라면 뭐 둘이 잡고 하는 사운드. 바깥에 디부디부 실덕에 어릴 적 붙여 느끼는 지름신. 어릴 적 그때가 내 추억으로 담아. 뛰어놀아 담아. 지금 만자 살아. 삭막해. 어른들은 너무 많이 상봉해. 일이라고 착각해요. 삭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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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을 걷다가. 바깥 어린아이 하나. 자신 덕진 안아. 그기 애착까봐. 불안한가봐. 자신이 이해쳐까봐. 그렸어 벌써, 사회생활체 여방의 하나. 나상 햇살에 비춰진 그룹 빛. 어른이의 생각에서 빠진 웃음이. 그늘진 그들이 필요없는 장만 쉽게 피어나면 애다운 장만 학교에서 집에서 학원 과연 내 학원 문제지만 열한 건 이 노래야 하는 그 건물 속에 가둬 햇빛 없는 형광등뿐인 감옥 났었단어 헬리콥터 맘아 친구 같은 엄마가 되니 널 타라 숙제 가슴 봉의 답은 아냐 어른 흔들 가만히 늘 추억이 난 남아 상막해 어른들은 고구마님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해 상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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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들은 고구마님 성공의 길이라고 착각해 상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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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반가워요 여러분 그래도 힙합 경연이 좋다 이거 빠질 수 없지 세이 아 예 세이 아 아 예 세이 아 아 예 세이 아 아 예 3kon 3면 3면 아 세상에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했지 그래 내가 솔직히 너희들이 이긴 몇 하구나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맞지 근데 이미 인상에 산박해져 버렸어 산박하지 그래 알고 있지 아유 뭐야 근데 여기 산박하는 듯이 뭔 말인지도 아냐 나 굉장히 초록적인 저 진독이라는 사람이고요 새해 복 뭐 이제부터 계속 받으라고 할테니까 말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잘 보내시고 당연한 것들이 소중